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올해 수능일 아침 기온은 전날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능 한파가 예상됩니다.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막겠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. 수능날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3도, 서울대전 0도 등 예비 소집일인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수능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. 낮 예상 최고기온은 대구 12도, 서울대전 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. 수능 예비 소집일인 아침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 동안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. 한편 기상청은 수험장 부근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장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